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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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트위치에서 광고 겸 선물 나눈 중 지금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트위치에 착한 특수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선물을 주기 위해서 추운 곳에서 온 산타 할아버지에요 여기 착한 특수들 한번 손들어볼래요? 구라치는 새끼들은 착한 아이들이 아니에요 지금 손든 애들은 그대로 들어 나가세요 이 산타계도 지금 비상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말입니다 산타한테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돈이 있었어요 이제 그 돈을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선물을 사가지고 나눔을 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망가지다보니까 모르지 모르지 너희들 부모님이 넘기 때문에 모르는거에요 산타 사업계가 지금 많이 망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선물을 주냐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내린게 바로 와 놀라워라 와 어떻게 선물을 줄까 야 크레인팝 이게 뭐지 대체? 야 이럴수가 자 오늘의 선물을 나눠줄 수 있는 대리 프로그램 크레인팝입니다 너무 신나 이렇게 신나는 프로그램이 있다니 다들 다들 진정하고 얘들아 얘들아 진정하고 니들도 씨바 선물 받으러 온 공짜 신보 가지고 있는 주제에 나한테 나락 나락 치지 말고 함께 즐기기나 하자고 어? 니들 말 잘 들으면은 크리스마스 쯤에 잼미니 데리고 방송 한번 또 해줄게 오늘 말 잘 들으면은 자! 일단! 오늘 내가 뽑는 모든 선물은 니들한테 분출한다 이 말이야 쉬운 것부터 한번 가볍게 가보자고 멀티슈팅? 멀티슈팅 이게 뭐가 신기하고 놀랍냐 지금 보이는 이 장면은 실시간 라이브야 딱 지금 뽑아줄게 왔어 왔어 이거 느낌 왔어 두개 왔어 왔어 지금 내가 처음으로 너희들에게 페라리를 뽑아줄 거예요 페라리를 뽑기 위해서 이 멀티슈팅이라는 게임을 할 건데 여기 보이는 요 초록색 구멍 아! 안 돼! 아! 아 누가 치... 아! 누가... 아! 봐봐 저렇게 하도하도 못했어 자! 쟤 실패하는 거 보세요 저걸 해가지고 저 초록색 사이에다 놓는 거예요 팅! 어! 뭐야! 내 거! 내 배라의 씨마! 야! 도둑놈새끼가! 아! 역시 크리스마스에는 케이크지 갑니다! 갑니다! 루도둑놈새끼가! 루도둑 케이크 가지고 싶은 사람! 루도둑 여기 들어가서 마이페이지에 가면은 내 경품이 있어요! 기프티콘 받을 수 있는 거는 기프티콘 신청으로 받으면 되고 실물이 있는 거는 배송 신청해가지고 주소 입력해서 주소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PM으로 교환을 하면은 프리미엄샵에서 실제로 물건 구입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마일리지를 모아가지고 진짜 필요한 것들을 더 가지고 살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니들이 실력이 있다! 방금 나처럼 이렇게 오지게 뽑을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누워서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지 펭니네 원샷 타코야키 가자! 여기 가운데 있는 노란색 구멍 안으로 넣으면 돼 어까비! 세번팅 하던 게? 자 요게임같은 경우는 공을 이렇게 뽑으면은 이중에서 하나가 당첨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가 있으면은 합격이 되는거요 간다 간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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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나와요 또? 이거 이걸 또 재밌거든 튕깁니다 자 걸 도 도만 안나면 된다 도만 안나면 된다 오케이 개통과 야쿠르트 먹고 갈 것이냐 절대 안먹죠 누가 약으로들 먹기 위해서 이건 본전도 못봐봐요 오 요게 도만 안나면 돼 도만 안나면 돼 좋아 야 파리마켓 더블 바베키 치킨샌드위치 기프티콘까지 앞으로 코앞이야 그렇지 개 파리마켓 더블 바베키 치킨샌드위치 기프티콘이다 여기서 포기해? 아니? 이거 왔어 걸 그렇지 그렇지 도개 걸 도만 안넣으면 돼 그렇지 오 오 오케 야 미트 초코 설빙 기프티콘 이건 뭐지?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도개 걸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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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오오오오? 뭐야! 야 여러분 잠깐 잠깐 여러분 이제 대행사로 부터 연락이 왔어요 광고주가 나를 얼마나 무시는지 알아요? 내가 이제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사돈플레이를 해봐야 되잖아 플레이를 했는데 페라리 아시카가 너무 갖고 싶어서 저기서 진짜 미친듯이 연습하고 미친듯이 꼴았어 거의 10만원어치 들여서 페라리 아시카를 뽑았었는데 나는 그게 나한테 주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사돈플레이였던 거요 그래서 내가 나 페라리 아시카 갖고 싶다고 엄청 찡찡됐거든? 거의 대행사 앞에서 막 바닥에 굴러다니면서 달라고 그랬어 편하게 플레이하시고 배송 요청하시면 보내드릴 예정이니 잘 부탁드린다고 전해주세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선물 좋지 하지만 대표님 내가 이렇게 많이 가져갈 거란 생각 못했기 때문에 줄 수 있었던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니지 자 다른 게임 한번 가봐야지 어 뭐야 페라리 한 대 더 페라리 한 대 더 페라리 한 대 갑니다 한 번에 가면 대박이고 그래 첫 쓸에 배부르면 그것도 별로 좋은게 아니에요 타율이 좋아 일단 미쳤어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간다 엞!!! 아 이거 한번 더 해보라는 소리다 그치? 응 하아아ㅏ어 하악 하아아 president 어! 아 나분 심장이 간지러워요 어! 아! погodox 야..... 오 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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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 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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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가십장 소리가 아잉! 오! 들려!! 들려!! 지금 쫄려요, 지금! 광고주! 하지만 요게!! 헉!! 아아!! 기다려, 우리 투수들! 할아버지가! 딱 지금 뽑아줄게! 왔어, 이거 느낌 왔어, 두 개! 왔어, 왔어! 헉! 헉! 어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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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엌.. 이건 진짜, 이건 진짜 왔어! 봐봐 여기 사이에만 들어가면은 이 사이에 들어갈 수 밖에 없어 이제 진짜 안정적이다 이거 뭐야 잠깐만 나 이거 못 뽑으면 나 죽어 예약 3명 꺼져요 예약 3명 꺼져 예약하지마 어디 건방지 예약을 해 아 제발요 그냥 줘 아 이제 진짜 왔어 이번에 못 뽑으면은 팔굽혀펴기 10개 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너 지금 정신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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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늘 뽑은 저 수많은 선물들을 나눠줄 생각이다 자 오늘의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컴퓨터 피자 포테이터 오리지널 M 그러니까 미디엄 사이즈의 콜라 1.25리터 기프티콘 하나 게다가 베스트 글라피스 21년 엑스마스크 빨간코 르도르프 기프티콘까지 총 12개의 상품을 12명에게 투수에게 나눠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랭내내내우 오늘의 컨텐츠는 유튜브는 광고는 숙제는 여기서 5알이다 따메다메 따메요 따메 나눠요 이 얼굴 있으면 알아서 따메다메 따메 이게 나은거야 근데 왼쪽 오른쪽이 다음 이승게 돼요